선거 기술자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을까 그게 여러분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가지고 어떻게 돌렸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제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3구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은 차이값이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23%입니다 윤석열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3%입니다 그냥 이 두 개 숫자만 하더라도 완전히 선거가 사전투표하고 여러분 당일투표가 완전히 다른 선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위에 보시다시피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표수를 더하고 뺐다는 이야기입니다 더한 사람은 이재명 후반께는 더해주고 같은 분량만큼을 윤석열 후보는 빼줘가지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총 득표수는 변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표가 이 선거 데이터는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그린 그래프입니다 모든 선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종로구의 관외 사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열 몇 개입니까? 일곱 개의 동 차원에서 모두 다 표가 이동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지금 이런 엑셀 파일로 이용해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이런 내용을 딱 보내준 겁니다 이런 내용을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 조금 복잡하더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좌측에 있는 것이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청운, 효자동, 총계,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그 다음에 당일 득표율 사직동, 총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득표율, 후보별 표수가 지역에서는 다른 후보는 다 빼버리고 이재명과 윤석열만 딱 분석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재명과 윤석열이 이재명이 여러분들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수정 전 사전투표 득표율이 청운, 효자동에서 57%였습니다 당일 득표율 득표율이 39%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득표율 17%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뭡니까? 이거는 100% 조작선거입니다 이재명이 당일 득표율이 청운, 효자동에서 39%가 나왔는데 사전투표율이 57%가 나온 겁니다 일설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윤석열은 청운, 효자동에서 당일 득표율이 54%인데 사전투표율이 39%입니다 차익값이 마이너스 15%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청운, 효자동만 보더라도 아, 이 사람들이 동레벨로 다 조작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 동레벨에서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이 엄청난 격차가 발생했구나 청운, 효자동에서 이재명의 격차는 17% 윤석열은 마이너스 15%입니다 사직동에서는 여러분들 이재명은 플러스 21%, 윤석열은 마이너스 19%, 삼청동에서 이재명은 플러스 21%, 윤석열은 마이너스 19%, 부암동에서 이재명은 플러스 23%, 마이너스 23%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중앙선거관련의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련의 자료를 보게 되면 동레벨로 다 조작을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사이에 격차가 무려 15에서 17%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제야 전문가가 아주 멋진 것을 보내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짜가 돌린 겁니다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조작값을 넣음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다 숫자가 바뀝니다 숫자가 여기서는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선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조작값이 0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작값을 바꾸면 모든 숫자가 다 바꿔집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대부분 다 손을 댔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수정하게 되면 수정하게 되면 어떻게 수정합니까 조작값을 찾아내게 되면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수정 후 후보별 득표율이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거의 뭐죠 수정전이나 수정휴나 차이값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무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 조작값을 넣으면 다 바뀝니다 한번 보시죠 조작값을 100%를 한번 해보시죠 그럼 100%라는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0%를 빼앗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50%를 대해주게 되면 100%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딱 여기서 나옵니다 조작값을 100%를 조작값을 100%를 100%를 하게 되면 조작값을 50%를 조작값을 50%를 더해주는 겁니다 동배로 다 그렇게 한 겁니다 동배로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2518표를 원래 얻었는데 50%를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50%를 이재명 후보가 원래 얻은 사전투표 101표에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표를 다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면은 100%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어마어마한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청운 효자동에서는 윤석열 마이너스 39% 이재명 플러스 39% 사직동에서는 마이너스 46% 플러스 46% 이런 그래프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왜 생기는 거 아니까 표를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조작값을 계속 이렇게 다르게 하면은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100%를 조작하게 되면은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그 다음에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100%를 여러분들 조작을 했을 경우는 이재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가 17%인데 100% 조작하게 되면 57%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79%인데 100% 조작하게 되면 39%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값을 전국에 넣어가지고 다 뭡니까 숫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전혀 하지 않으면 0%입니다 0%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57%, 57% 다 일치하는 겁니다 차이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39%, 39% 그런데 실질적으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종로구에는 30%를 조작을 했죠 그래서 100%보다 훨씬 덜 했습니다 그 그래프가 여러분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24%, 플러스 24%, 마이너스 28%, 플러스 28% 여러분 100%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더 크죠 마이너스 39%, 플러스 39% 이게 여러분 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표를 빼앗는 수치가 100%라는 것은 윤석열 마이너스 50%, 이재명 50%를 대주는 거죠 이번에 실제로 3구 대통령에서는 60%를 조작했죠 30%를 빼앗고 30%를 대줬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조작전이고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조작이 된 거죠 그래서 조작을 30% 여러분들 빼가지고 30% 대줬당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수정하니까 이 값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이번 3구 대통령 선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이재명이 청운 효자동에서 57%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33%를 받은 겁니다 청운 효자동에서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은 39%를 사전투표 얻었다 이렇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39%를 얻은 것이 아니고 63%를 얻은 겁니다 청운 효자동만 딱 비교해 보시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선관위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청운 효자동에서 57% 당일 득표율이 39%입니다 차익값 17%입니다 미친 결과입니다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57%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은 청운 효자동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39% 당일 득표 득표율이 54%입니다 당연히 당일 득표율이 54% 나오면 사전투표율도 청운 효자동에서 윤석열이 54% 비싸게 나와야 되죠 격차가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냥 다른 거 보지 말고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의 3구 대통령 선거의 종로구의 청운 효자동만 딱 이 표 하나만 보더라도 뭡니까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조작률이 있었음이 밝혀진 거죠 60%를 총 조작한 겁니다 30%를 빼앗고 30%를 대준 겁니다 그렇게 대해주면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윤석열은 마이너스 청운 효자동에서 24% 그 다음에 이재명은 플러스 24 이 숫자가 똑같습니다 조작을 하면 플러스 24, 마이너스 24, 플러스 28, 마이너스 28,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다 제껴놓고 윤석열과 이재명만 딱 이름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가 이번에 크게 기여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조작 프로그램을 한 번 짜본 겁니다 짜가지고 돌린 겁니다 짜가지고 돌리니까 상관위 자료를 조작 프로그램으로 짜가지고 돌려가지고 조작률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진짜 이름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를 구해가지고 이거하고 이걸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럼 현지하게 동별로 표가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다 나오는 거죠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인데 종로구에서 100% 조작했을 경우 가정입니다 중앙에 있는 것이 60%를 조작했을 경우 그다음 마지막에 조작이 없을 때 0%를 조작했을 경우 이렇게 그래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을 비교해 보면 표이동이 확연합니다 플러스 39 마이너스 39 플러스 46 마이너스 41 100% 조작인 경우 60% 조작인 경우 플러스 24 마이너스 24 플러스 28 마이너스 28 이런 그래프가 딱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아주 많이 진보한 거죠 제야 전문가가 도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뭐까지 찾아낸는가 하니까 전산 프로그램까지 거의 찾아낸 겁니다 제야 전문가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모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련자들이 소수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죠 조작률을 바꾸게 되면 숫자가 다 바꿔지면서 숫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심상등도 빼고 이재명과 윤석연만 비교하게 되면 그대로 딱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가장 왼쪽에 100% 조작했을 경우 중앙이 60% 조작했을 경우 가장 마지막 경우가 0% 조작했을 경우 0% 조작할 경우는 차이 값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큰 진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또 제가 조금 더 숙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겠는데 실제로 종로구에서 일어난 것은 60%입니다 윤석열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30%를 빼앗고 당일 득표에서 30%를 빼준 그 총 결과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여러분 딱 정리가 정돈이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중앙순간의 자료입니다 왼쪽이 이거는 여러분 조작률 60% 해가지고 이게 이 두 개를 비교해 보게 되면 조작 이후에 득표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조작 후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를 구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거의 컴퓨터 게임을 한 거죠 이 문제는 오늘 제가 이해한 선에서 말씀을 드렸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시간을 더 내가지고 다 이렇게 뭐죠 보시면 전산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뭐죠 전산 프로그램을 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만든 겁니다 윤석열이 2442표를 받았는데 조작값을 딱 집어넣으면 50%를 빼앗으니까 1221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이 원래 받았던 537표에다가 1221표를 더해가지고 1929표가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은 2442표 가운데 1221표를 빼가지고 절반 1221표 더하기 1916표를 하면 전체가 나오는 겁니다 딱 좌우대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100% 딱 바뀌게 되면 이렇게 39 마이너스 3, 플러스 39 마이너스 39, 플러스 46 마이너스 46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 아주 정확하지만 간단한 걸 사용한 겁니다 처음에는 제아 전문가가 어떻게 추정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가져갔을 것이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서 새로운 것을 빼앗죠 그렇게 사전투표 참가 인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작률을 적용하게 되면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너무 작은 표를 얻기 때문에 덜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100표를 얻었는데 마이너스 100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선거를 만진 사람들도 사전투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작값을 적용하면 편리하긴 한데 그렇게 하면 일부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구조적으로 표를 적게 받는 그런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로 변경하는 거 하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이 각각 얻은 사전투표 득표 수에다가 뭡니까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 수에서 40%까지 빼앗지 않습니까 60% 남겨두고 그래도 표가 안 나는 거죠 표가 워낙 작으니까 그렇게 작업을 한 거죠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다음에 한번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더 파악한 다음에 더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는 그동안 계속 전국 자료를 다 분석해가지고 지금 상구 대통령 선거에 광역시 이런 부분에 다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어느 레벨에서 했을 것 같다는 그런 추적까지도 다 지금 어느 정도 본인이 파악을 한 거죠 많은 사람이 몰랐을 거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아주 잘 아는 극 소수의 인물들이 결국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값을 어떤 지역에서는 60% 종로구 또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는 25% 옮기지 않습니까 그럼 50%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40% 그럼 합치게 되면 80%인 거죠 그렇게 이것만 주면 딱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대로 숫자가 다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